음악 안녕하십니까 문화교회 김영진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병든 자들 귀신들린 자들 그런 것들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들은 사실상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유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까지 고치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와 이 세계를 고치셔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죄로 병든 이 세계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병이 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열이 나고 몸이 쑤시고 그러면 아주 입이 씁니다 뭘 먹어도 맛을 모릅니다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도 맛있는 줄 모릅니다 살려니까 먹는 거지 맛있는 줄 모릅니다 음식을 즐기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병들어서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산의 진미와 같은 은혜가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혹시 치유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이 세계를 치유하라고 보낸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물으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병든 잘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여러분이 보낸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열두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을 치유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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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